웽니씨의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사랑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웽니씨한테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이대룡이라는 이대룡 가수가 올라와서 아 이대룡씨? 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대룡씨를 모셔서 노래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로 만진 내 남자 최고로 멋진 내 남자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사랑에 빠져버렸어 견딜가 숨은 그녀 사랑에 빠져버렸어 꽃껍질은 여자는 이구나 아모라로 웃고 너네네네네네네네네 언어이 주신 편이 아느냐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사랑은 사랑은 최고로 멋진 내 남자 최고로 멋진 내 남자 사랑은 당신은 내 남자 최초로 멋진 내 남자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사랑에 빠져버렸어 언니의 가슴의 고사람은 꼭꼭지게 여자랍니다 한글자막 들어왔서 한글자막 by Ne Cape可 해결 sie 최후로 멋진 내 남자 하루 당시 당신은 내 남자 최후로 멋진 내 남자 하루 당시 당신은 내 남자 최후로 멋진 내 남자 최후로 멋진 내 남자 최후로 멋진 내 남자 최후를 멋진 내 남자 최후로's Skybar 최후ried의 AREA